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식 강민웅 선생님입니다. 물리학 2 기출 300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물리학 2 기출 문제집 그 중에서도 중급 이상의 선별된 문제집이 바로 이 강민웅 기출 300 물리학 2 문제집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출 300은 일단 슬로건 자체가 강력한 기출 분석으로 수능을 깨우치다. 저의 그 기출 300 슬로건이 되겠고요. 물리학 2라는 과목의 어떤 특성상 다른 2도 있지만 이 물 2가 시중에서 이 기출 문제집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구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제 강좌에서 이 기출 300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물 2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강좌의 특징이라던가 교재 이런 것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출 300 교재의 특징은 일단 전체 문항 수가 당연히 300개 문항으로 구성이 됩니다. 기출 300, 300개 문항으로 제목 자체가 300이잖아요. 기출 300, 300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본교재하고 그리고 해설집, 분석과 해설집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해설집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사이즈가 이제 정사각형 형태, 본교재는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기 편하게 좀 넓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2020학년도까지의 기출이 반영이 되었고 물리학 2가 물리학 1보다 우리 교육과정으로 들어올 때 바뀐 것이 좀 많습니다. 바뀐 것이 좀 많아서 쓰지 못할 문제들도 좀 많고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부분이 좀 부족한 것들도 좀 있어서 올해는 또 이 기출 300이 교육과정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문제들은 기출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출 문제들을 약간 변형을 해서 우리 교육과정과 유사하게 맞춰놓은 것도 아주 소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의 초기이기 때문에 약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원과목을 잠깐 보면 원과목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새롭게 들어온 부분들이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들 또는 EBS 기출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그냥 뭐 없으니까 그냥 안 넣겠다 이렇게 돼서 완전히 그냥 단원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데 원두제가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약간은 좀 우리과정과 맞춰서 변형을 해서 넣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아예 한 단원을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그냥 증발돼 버린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필요한 문제들은 들어있다. 기출이 아니더라도 물론 뭐 여러분 조금이에요. 조금입니다. 그런 것들은 감안해 주시고요. 일단 제 개념 강의가 물알체 개념완성이 물투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워크북의 기본 문제들 즉 하급 난이도의 문제들이 한 300개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중상급에서 킬러 난이도의 문제들이 바로 기출 300에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선별된 기출 문제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원과 투 마찬가지입니다. 기출 문항 중에 중상급 그리고 최상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워크북과 함께 볼 때는 600개 정도의 문항을 완성할 수 있다. 기출 문제들은 거의 한 2000문제가량에 육박하지만 그중에서 우리 교육과정과 관계있는 것들은 한 600문항이니까 개념완성과 기출 300을 같이 병행한다면 전체 우리랑 관계있는 모든 기출 문제를 푼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이전까지의 킬러 문제들로 구성되었던 게 우리 교육과정 물투에서 대단히 많이 빠졌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무분별하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투는 더 조심하셔야 돼요. 단원 제목은 똑같은데 안에 내용들이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 연구실에서 정말 세심하게 선별했습니다. 알겠지? 이 면도칼처럼 예리하게 선별을 해서 구성한 책이 바로 이 기출 300이 되겠어요. 안쪽에 오면 문제들은 챌린지 플러스 문제와 딥러닝 문제로 되어 있는데 이 챌린지 플러스가 이 기출 300, 선별된 300개의 문제 안에서도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것들 또는 난이도가 좀 낮아도 대표 문항으로 꼭 풀어봐야 한다. 라는 것들이 챌린지 플러스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 이외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기출 문제들이 딥러닝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딥러닝은 여러분들 스스로 무언가 깨우쳐가는 원래 인공지능을 쓰는 단어인데 저는 깊이 있게 여러분이 스스로 학습해 나간다는 의미로 딥러닝 문제라고 책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해설집에 이거 보시면 해설집이 좀 충실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다시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안쪽에 다시 문제가 있고 다시 옆에 해설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해설집에 해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교재를 여러분들이 막 풀어봤잖아요.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풀었기 때문에 나중에 재풀이를 하려고 한다면 무언가 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한 번 더 풀 수 있게 제가 해설집에 옆에 비슷한 사이즈로 문제를 한 번 더 넣고 그거에 대한 포인트까지 있어. 포인트와 그리고 해설이 들어 있습니다. 포인트는 어떻게 풀어나간다라는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고 안 풀렸을 때 바로 해설을 보기는 조금 여러분들이 싫잖아. 그쵸? 좀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실력 향상이 기여하지 않을 것 같잖아. 바로 답보는 느낌. 그래서 포인트라고 박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들을 힌트로 얻어서 다시 한 번 도전해 볼 수 있게 해설집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복습으로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해설집에는 문제, 핵심 포인트, 그리고 해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잘 활용해 주세요. 최소 두 번은 풀어보라는 저의 의도가 담겨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는 여러분들 요즘에 풀 때 노트에 풀어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번 풀기 위해서 또는 투명한 종이 같은 것들을 대고 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다 회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각자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저는 최소한 두 번은 풀어야 한다. 라는 의도로 넣어놨어. 자, 이 2021학년도 기출 선배의 강의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챌린지 플러스랑 딥러닝 문항은 구분이 되어 있고 강의 촬영도 제가 챌린지 플러스 문제랑 딥러닝 문제를 구분해서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위쪽에는 챌린지 플러스 문제가 있고 아래쪽에는 딥러닝 문제들로 구성을 해놨어. 일부러 분리를 해놨어.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챌린지 플러스에 있는 준킬러나 킬러 수준의 80문항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거나 또는 최상위, 상위권 실력자들 같은 경우는 준킬러랑 킬러 문제들만 봐도 되잖아요. 강의를 300개 다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강좌 같은 거 하게 되면 제가 300개를 다 찍어놓게 되면 몇 개 안 보더라고요. 그냥 혼자서 문제집 풀고. 이럴 때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놓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최소한 어떤 수준의 학생이든지 간에 이 챌린지 플러스 80개 문항에 대한 해설은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부러 제가 구성을 했어요. 최상위 학생들도 1등급 맞는 학생들도 이 챌린지 플러스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메시지,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잖아. 이렇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지금 맞췄지만 이렇게 맞춰서는 나중에 수능에서 한 문제를 틀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달 사항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최소한 봐 두시고 중위권 또는 하위권 학생들은 하위권은 다 봐. 문제풀이. 300개 다 보셔야 돼요. 중위권 학생들은 이제 챌린지 플러스는 다 보고 딥러닝 문제들은 안 풀리는 것들만 선별 수강하는 방식. 그래서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한 개죠. 한 개. 아주 좋은 장점이 많지만 단점 중에 하나는 실력대로 강의를 구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 구성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자신의 실력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가 이 기출문제집을 정말 많이 머리를 써서 구성을 한 책이에요. 시중에 그렇게 나와 있는 책들은 없어. 그렇죠? 저는 그런 식으로 우리 연구실에서 같이 노력을 해서 구성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딥러닝 문제가 이제 80개를 제외한 22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강좌는 전부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되고 전문항 풀이가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테고리가 좀 나눠진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가요? 일단 최소 2회독을 하셔야 돼요. 본교제를 통해서 한번 풀고 안 풀리는 것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되는데 2의 특성상 사실 전체 풀이를 두 번 정도는 해줘야 돼. 특히 선별된 300개이기 때문에 저는 300개를 두 번 풀어야 한다. 그래서 본교제 한번 풀고 그리고 해설집에 있는 것 전체 한번 쭉 풀어서 안 풀리는 것들을 체크해서 그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하반기 때 재풀이를 한 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실제로는 전체 풀이 두 번 하고 그리고 자신의 약점 문제들을 찾아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그래서 3회독 정도가 되겠죠. 특히 그 3회독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약점임을 알고 아주 꼼꼼하게 심층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직접 학습 노트 또는 해법 노트 또는 오답 노트 어떤 노트가 됐든 여러분들이 해법을 직접 손으로 아주 간결하게 정리해보는 3회독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챌린지 플러스 문제 반드시 해설강의 수강해 주시고요. 딥러닝 문제 같은 경우는 선별 수강해야 된다. 좀 전에 얘기를 했었죠. 중위권 학생들은 선별 수강해도 되고 또는 전체 수강을 하셔도 됩니다. 자기의 어떤 실력 또는 내가 이걸 제대로 풀었는지 확인 이런 것들로 하위권 학생들은 아무래도 전체 수강을 하면서 진짜 풀어주는 걸 보는 것도 공부란 말이에요. 물론 하반기 때는 다 보는 건 옳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뭐 한 6월 말 또는 7월 정도까지는 강의를 많이 보고 여러 번 풀어도 돼요. 그러나 7월이 넘어가서 이제 8, 9, 10, 11월 이렇게 최종 4개월까지는 여러분들이 전체를 막 다 풀지 말고 강의도 전체를 다 보지 말고 여러분들 고민한, 여러분 고민한 다음에 필요한 것들만 수강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하반기 반드시 그 약점 문제들을 선별해서 집중 재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물투 같은 경우는 물원과 차별을 두지 않고 책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강의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완성과 이 기출 풀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자 또 EBS도 활용도 하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제 강좌에서 제 커리상에서는 파이널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커리들을 잘 활용하셔서 물리학 2 만점의 길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식 강민웅 선생이었습니다. 본강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